아 쟤는 과연 마우스 있을까? 바스 어디있어? 바스 쩍인데 라인은 여깄지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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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 가지고 있을게 야 앞에 알짱거리면 뭐라 하겠지 이 새끼가? 어떻게든 이? 마무리! 야 내려가면 안되는데 어어어어 줄어졌어 어어 살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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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자리야 무섭다 자리야 뻘게 빨가면 샤아가 겁나 맞아주네 우리 애들 어어어어 아 정크 틀났다 이거 잡았다 살았어 살았어 아 자리야 살았어 가고있어 어 난 났지 나도 죽는다 아 죽었다 방패로 안돼 이거 조그만한 방패로 라인이 방패 안들어줌 얘 싸우느라 바쁘다 망치질하면서 오 나이스 오 오오로 박스 왜그래 무슨일이야 조목기 공руг기가 거의 준비됐다 라코 가고 vad 아 라인 그만한데 그래 안揉어볼까 뭐야 거기있네 되게 좋아한다 쟤 ㅎㅎ ㅎ 어? 쫄즈 일단 힐했어 쫄즈 뒤돌아요 쫄즈 어딨지? 아 날라갔다 야 저기서 망치 쓴다 저 미치는 놈 와우 이 새끼야 아 아프다 어? 바스티온 빅님 지금 피 아예 없는데? 뒤로 와요 맞아 죽겠다 아 나 나 휘준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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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왔어 라인드 힐 줬고 막네? 이게 뭐야 어떻게 이렇게 잘 먹어? 이상하네 잠병 녹았다 와우 리퍼한테 죽을 뻔했어 지손당 리퍼 아유 리퍼 아 솔저 뒤로 아니구나 뭐하나 돌았거든요 리퍼 아니야? 다 죽을 뻔했어 엉뚱 못대다 저에게 진결하세요 나 아직 안 죽었어 나 나 아직 안 죽었어 나 아직 안 죽었어 일주고 싶.. 오 바스야 너 잘한다 야 바스만 살리면 되네 근데 공 있어요? 많을거야 일단 그래도 솔져권 뺐다 근데 리퍼 궁 쓸텐데 최고 죽여야 돼 안 돼 방패 들어 방패 좀 들으려고 묻어 죽겠네 뭐야 이게 이걸 이려 완막할 줄이야 뭐야 애들 브론즈였어? 아닌데 골드인데 얘가 뭐라고 읽어 오 프리딜이네 프리딜이야 오 좋아 좋아 봤습니다 자 아 본인 본인이 그 언제 나가나 했네 하하 이기니까 겁나 재밌네 아 그럼 하하 아 어차피 오래 안하시잖아 네 그래가지고 좀 이따 먹으려구요 내일은 뭐하세요 내일 내일은 혼자 놀아요 아 아 아 진짜? 오 그러시구나 심심하면 뒤크 하세요 같이 놀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크크 저녁에는 호캉스를 갈 예정이에요 어디요? 호캉스 호캉스는 뭐에요? 호캉스 호텔 바캉스 호텔 바캉스 아 재밌다 역시 이기면 꿀잼인 게임이야 어? 소리 끊겼어 지면 남탓 아 맞아맞아 서로 탓하기 너 때문이잖아 막 이러면서 정작 본인은 잘 모르고 맞아맞아 못하면 남타 잘하면 내타 그럼 그럼 어 박스 잘했다 아 못할 줄 알았는데 잘했어요 잘했어요 응 박스 못할 줄 알고 기대 안했더니 겁나 잘했네 일부러 저 아이디는 헤이크인가? 니값 해요 저도 니값이 니값이 소리 끊긴다고 혹시 디코올래요? 어 저 디코에 있는데요 있어요? 고객님 네 아 몰랐네 있었죠 아 두 번 들릴게요 잠깐만요 아 지금은요 어 잘 너무 잘 들려 너무 좋아 음 소리가 저거 너무 작게 들려가지고 아 답답했어 요 원래 요 원래 갑자기 오버워치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할게임이 없어요 요즘 그래요? 너무 진짜 할게임이 없어서 어 그러면 나랑 같이 쿠키 굽자 저기 그 에픽게임즈에 오버쿠키 무료거든요? 그 같이 그거 할래? 오 오버쿡 오버쿡은 많이 해봐서 나도 안해봤는데 안해봤으니까 해보는거죠 저는 오버쿡을 오버쿡은 많이 해봤어요 아 그래? 네 나 한번도 안해봤는데 오버쿡 재밌어요 어 그니까 같이하자 무료더라구요 아 그래요? 어디서 하는건데요? 응 어디서 하는거에요? 에픽게임즈요 에픽게임즈요 에픽게임즈요? 어 그 스팀같은거야 아 거기서 막 문명도 무료로 나눠주고 막 그랬거든요 오? 문명 응 그래서 나 그거 다운받아놨지 일주일에 한 번씩 바뀌는데 괜찮은거 되게 많아요 어 저번주에는 그거였는데 그거 총게임인데 그 아 뭐지? 그 네글자인데 아 그거 뭐지? 발로란트? 아니 그거 말고 원래 유료게임인데 이번에 쓰리나온건데 아 그거 뭐지 이런 생각이 안나네 스팀에서 유명한데 하여튼 그것도 1을 공짜로 주더라구요 아 정말요? 응 템 어디있지? 아 저기있구나 아 똥그리네 똥그리의 디반데? 아 이거 부족구 덤벼 화나네 덤벼 화나네 아니 내 자신이나 지켜야겠다 자리야 반피 오 나이스 웬일이요? 어 알았어 누가 죽었네 어디있는데? 얘기해 아 아파 오 조심해 아니 야 피가 없는데 어디 가는거야 애들 다 피가 없어 나 힐 다 썼다 킬지? 응 와 으아 아 라인 개피인데 뒤에 긴지? 아 나 아 잠깐만 여기 밀린다 너무 밀린다 와우 재호 당했어 아 쏘리 괜찮아요 아 으 으 겐재를 못 잡는다 우리가 아직 도적해 야 이거 못 잡는다 야 이거 못 잡는다 떨어져 죽었네 야 쏘리야 싫어 그렇게 죽어 이 마할놈이 자지가 2층에 누구 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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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 겐지 2층 겐지 어 렉킹볼 오 렉킹볼 겐지 피인 아 밀때 한 밀어 1벤? 겐지 궁 쓴다 넘어뜨렸어 뒤에 렉킹볼 아이 미친 아 렉킹볼이래 아 나 죽어 아 죽었어 어차피 우린 다 죽었다 괜찮은 괜찮아 위도 들었네 위도 1층에서 걸어다니죠 궁 줄사람이 없다 렉킹볼 아이고 에휴 힐 줘도 죽는다 안되겠다 에휴 모지리 도망치지 안되면 도망쳤어야지 멍충아 저게 바꾼겨 멧클이 멧클이었다구 궁은 쓰고 바꿨놀몰라 지금 담백도 없고 지금 아이고 나 떨어졌다 이 젠장아 아우 죽었다인데 어 나 뒤에 라인 어 나이스 어 홈보라 뭐야 홈보라 아 둠피한테 준다는걸 아우씨 홈뽕 누구줄까요 누굴 줘야되지 아무나 줘요 뭐 어 등삐져 등삐 잘하나 모르겠다 깨웠지 니가 그럼 그렇지 나 죽어 나 부리 교체 안돼! 나 부리 교체 이 새끼 나한테 1인국수네 안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저 멀리 간다 아 저쪽 부리 자란다 어 부리가 계속 저를 물거든요 응 내 옆에서 지켜야겠다 동그리 가만히 있네 이 새끼 죽여 야 너 인어가면서 좀 됐다 너 와 진짜 징하는 새끼야 라인 없거든요 와 우리 맥크림이 잘할 줄 알고 있지 와 그 맥크림 한 명을 못 죽였네 아니 안 돼 안 돼 이거 똥그리 똥그리디바라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니 이거를 빼야 돼 탱커를 바꾸던가 이거 이거 딜러들이야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안 베고 주니까 이거 봐 자리아가 완전히 시뻘게 해가지고 하이 병신화 팔려 근데 쟨 지뢰를 쓰는 걸 못 봤네 오 놀래라 짤 짤 짤 짤 힌지 뒤에 오오 나 죽어 오 나이스 나이스 집결 나이스 2층에서 아나가 존나 때려요 나이스 오 야 자리아 너무 아파요 와 1초만 됐는데 죽었어 우리 똥그리 뭐하니 우리 똥그리 뭐하니 우리 똥그리 뭐하니 와 극혐이다 그래도 딜반은 어떻게든 해 궁도 진짜 빨리 쓰는데 딜반은 딜반은 뭐 우리밖에 없는디 방벽 бук 짤 왜 저기서 설쳤대 아, 안 돼 재웠어 아이고 저 죽었어요 재훈 뭐해 다른 애들 못 죽이는데 딸래들이 못 죽여 나 어떻게 살았지? 아 망치 또 썼어 급격 야 이거 오우 아 죽지를 않아요 라인이 오 라인 하나 남았어 이거 아이씨 우와 여기 근데 너무 가까이서 막아서 그냥 다 밀어야 되잖아 이게 막은 걸까 다 밀어야 해 아 딜러 문제래 아 근데 딜러도 살짝 그렇긴 한데 방벽이 없잖아 너무 많이 바꿔 우리 딜러들이 궁도 안 쓰고 아니 바꿔서 득을 보면 괜찮은데 그니까 그니까 다시 또 바꾸더라 원래 걸로 아저씨 인산복구 아니 아니 탬퍼를 보면 두피하지 말래 레킹볼 레킹볼 말고 라인이나 민 음 음 그 하면 배인님 민즈랑 뭐야 뭐야 나 일 한번 줄 수 있어? 줬어 줬어 아 안 돼 우와 이거 망했어 아니야 아니야 할만해 할만해? 도망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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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파랑 힐하기도 힘들겠구먼 애들 힐 기다리고 있어 아 지금 죽었는데 힐러가 나 있어 나 있어 나 왔어 응 치료해 드릴게요 비켜봐 아 일로 일로와 으힉 위도 있네 하아아아 하아아아 위도 있어 나 세 명이랑 싸우고 있어 아 진짜 이씨 아 우리 딜러 아 딜러 안 오네 아 아 위도우가 있네 아 위도우랑 아나랑 아 얘네 뭐해 아직 힐러 안 왔는데 위에서 있지 그니까 끼웠나 아니 우리 딜러들이 너무 못해주고 있어 이건 탱커가 문제가 아니었구나 그럼 그럼 딜버도 아까 잘했다니까 아 실화냐 와 와 와 딜러 너무하네 잘못 울었네 으이씨 이건 뒤졌다니까 아 망치 아 망치 심각한데 아 한조 진짜 한조를 했다고? 미쳤네 얘네 우리 갈색이 너무 많이 죽는데 아 미쳤네 나오자마자 죽네 아 이거 위도쯤에 아 얘네 심각하긴 하다 진짜 통보나 못하면 어떻게 해 근데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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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새는 늘었다 안돼! 제압 당했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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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죽여 죽였어 안돼!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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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 해드릴게요 아 이거 멍청이 진짜 폭탄 다 쳐맞고 진짜 나 뽕 있어 또 뽕 또 와 이거 죽여 뽕 하나 썩을려 어 안녕 송아야 나중에 그냥 인사하는데 우리 고릴라씨 오 나이스 디바 오 디바 오 디바 잘한다 조심해 거기 숨어있는거 봐 오 간발에 차 우리 탱만 잘 살리면 되겠다 맞아 오케이 아아 탱 먹어 어 안되는데? 어 쏘리 쏘리 나도 나도 피가 없어 와 힐을 이렇게 하는데 안되네 한조 뭐하니? 어 밀었어 이거를? 어 누가 밀었어? 뭐야 애들 싸우는 동안 누가 밀었어 그니까 아 진짜 웃기다 아 미친네 아 점나 죽어 때리고 싶다 아 우리 디바 퍼졌다 아 너무 멀어서 못 해주겠다 야 잡아라 디바 여기 안에 있다 어 오케이 오케이 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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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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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인아 이래야지 야 디바야 디바 그냥 포기했니? 너 왜그래 디바 포기 안해 아 쫄면 진짜 어 치워ата 에이 오 다 죽음? 아니 한 조시둔 쏘는거 아 얼마나 때렸으면 아 1분 1분 다시 아 내 북날렸잖아 아이씨 애들 다 죽어가지고 나랑 얘네 살았는데 애들이 때리질 못하네 휠 줬어요? 어 뭐야? 이거 돼? 어 방패 막았는데 어 뒤에 애쉬 있어요 디바가 잡겠다 역시 디바가 잡았네 우리 원숭이 잘한다 우리 템들이 잘한다 라인 개피 라인 죽여라 아이씨 와우 겁나 아프다 저쪽 아나 살아있네 우리 원숭이 살아야돼 어 뭐야! 잊었어 밀렸어 래킹보라서 슬프다 우리 애들 잘했는데 슬립에 헛소리하고 있네 아 제가 밀었구나 넌.. 넌 뒤지래 힐을 이렇게 해도 안되는구만 나도 12,000인가 13,000까지 했는데 쟤 힐러였나? 아 힐러래 힐러였나? 저 새끼? 둠피? 너네 나 아니었으면 저 말했던 애 뭐였지? 어 둠피 둠피 와..점나 때리고 싶네 쟤 다시 안만나기 해놔야지 한판 더 괜찮아요? 전 좋죠 안만나기 쟤 힐 미친듯이 줬는데 정말 뭘로 봐야되지? 소셜? 탱들이 잘했는데 딜러들이 존재감이 너무 없었다 진짜 힐러 아 힐러래 딜러 한명이 좀만 2인분이라고도 했으면 좋겠는데 맞아맞아 그럼 무조건 이겼죠 아 분명히 한명이 또 쌌어 딜러 한명이 저쪽은 다 1인분씩 하드만 저쪽은 다 1인분씩 하드만 저쪽은 다 1인분씩 하드만 아 좋았는데 처음에 좋았는데 그러게 아 역시 믿을걸 믿어야지 2,100점이 안넘어 2,100점이 안넘어 2,100점이 안넘어 하네 아아 어제도 몇시간을 했는데 제자리 걸어 원래 그런거지 나도 맨날 그런데 아 너무 하기 싫어져 이럴때마다 꼴백 2,1 2,1 2,1 2,1 1,2 2,3 3,2 흐흐흐흐 흐흐흐 뭐라거든? 저희 애들은 밥먹고 뻗었다고요 개팔자가 상팔자요? 흐흐흐 개로 태어나야겠어 아주 그냥 먹고자고 먹고자고 별이 간식먹어 한껏먹어 냠냠 곰빵 곰빵이 곰빵방 집에서 먹을 거예요? 아유 띠LR 아웃 좁아 의자가 다 별이 차지라 흐흐흑 이제 별이 의자요 내 의자요 천천히 먹어 베리씨 천천히 천천히 은? 은? 어... 원큐님 왔네 네? 뭐라고요? 아.. 아는 분이 왔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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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알아요? 뭐요? 어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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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맨날 여기 와서 인사해요 얘네 인사 싸 엄청 밝다고 죽을때까지 아 죽을때까지 꼽고 인사하고 싶더라고 아 그렇구나 다 덤벼 얘네 안하나? 아 쟨 안해요 리장타워에 도착했냐 어 리장타워 어 리장타워 꽃잠프가 시작했냐 용기를 선조하십시오 아이 메이좋다 응 응 쟤네 뭐야 쟤네 팀 보아지씨 불안한데 요즘 부위기태에 맞길렸나보네 응응 재밌쩡 은근히 힐량도 많더라구요 네 좋아요 힐량 사기라 그러죠 거의 아 근데 옛날에 사기였지 지금은 애매해 옛날에 방비 500일때는 안죽었어 아예 아 파르시 아 한명 벌써 없구요 이거 빼야되는데 이쪽으로 가면 안되는데 아 루슈인데 파르시의 루슈인데 어 떨어질 뻔했어 나 으흐흐흐흐흐흫 왓 아 나 나 나도 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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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도우 있어 위도우 뭐야 이거 누나 큰다고 새로 태어난 기분이죠 뭐 있는데 어 메이야 조심해 조심해 저쪽에 위도우 있었는데 오 나이스 오 웬일 웬일 어 이번판은 이기나요 아 나이스 아 나이스 이런 우연이 있나 제가 보살펴드릴게요 트레 있나 뭐야 저 마보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오오 메이 힐 한 번 줘야 되는데 오 메이메이 나 힐을 다 써가지고 준비 완료 좀 나아졌죠? 우리 메이가 좀 잘 쓰니까 우리 자리하고 오오오오 오오오 우리 메이도 잘함 와 행복해 타러 왔다 나이스 오 힐 없다 아 안돼 아이고 너무 들어갔네 오우 한 명도 못 죽였어 오 메르시 개핀데 네에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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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 뭐 출력이야 오우 Nolan 영 вычл... 다리아 살려야 돼 아프다 아이고 다리아 못 살렸네? 아우 미안해라 오 안돼 안돼 아 뭔 말인가 했네 킬벤 킬벤 아우 자리아 너무 아파요 자리아 고출력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아 우리 계속 먹히고 있었구나 아 아씨 이러면 아 이거 내가 별이님한테 뻥 줬으면은 살 수 있었는데 아씨 네네 어찌소렇지 잘 잡을 자신가 있나보지 아니 왜 다 따로 가지? 이쪽으로 오는거 아니었어? 가..아..가도 되는데? 왜 안가니? 가자 가자 들어가 들어가 라인하우스 오오 안돼 나 죽어 아이고 바꿔 바꿔 아유 성질이 나 아 이거 진다고? 아 이렇게만.. 아이고 허그를 바꾸는게 아니었는데 감방이 아까비 아까비 원래 다 그런거야 아하 5 4 3 2 1 이측이 파라 에르시를 못 잡네? 정크랩 정크랩 개피 어어어 잡았어 파라시만 잡으면 돼 메르시 바보구나 저렇게 고개 흔들어도 아무 소용없다는 걸 모르네 나 여기 혼자 있어 아 뭐야 네 여기서 대기 타고 있어 이쪽으로 안 오네 어 라인 짤 오 나이스 저쪽 라인 혼자 고립 내가 피해를 복구시켜주자 아 우리 맥까지 잘하네 그래서 아까 우울해 했던 거 아니야? 그런거야 파라 어디있지? 죽지 않았어 아 여기있다 저 골목길이 저 골목길이 들어와라 얘들아 들어오면 혼내줄게 아 하필 죽었잖아 아이고 떨어졌네? 하필 하필 자리야 궁 다 차간다 지네 우리 맥크리 무조건 살려줘 택시 음 확 메이는 알아서 하니까 넥크리 앞에 반벽 따왔어요 상대의 두 tới 저거 없어요 궁 다 쳤을 줄 알았어 얘네 얘네 라인 없어 힐 없어 메르시 아아 메르시 개피인데 메르시 어 메르시 피 1인데 쟤네 아 메르시 먼저 죽여야지 쟤 바보 아니야? 아이고 메르시 왜 싸워? 아 알았어 들어 가야 돼 RC 폭탄 오 좋겠다 아이고 빅님 안녕 아 망치 어 쟤네 한 명 나갔네 어차피 이겨서 그런가 점수 빼려고 아까비 아 왜 받아 이놈의 게임 잠깐만요 한 명도 아 예 그냥 부를걸 미리 잘하는데 고급싱 힐러 하시는 분이긴 한데 뭐 하려나 흠 흠 흠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하나도 안 맞으러 와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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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 흠 다오는다, 열꽃처럼! 보이지 않는다 가자! 아이고 어 뭐야? 안녕? 와 연속 2명 죽이다니 미쳤네 아이고 아이고 순간 당황했다 너무 많아서 오오 복수다 아이고 야 죽어라 야이 죽어라 어 여기 있었는데 어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소박이 별빈 뭐에요? 나 나 지금 연습 전투 안 돼! 부착당했어! 저도 같이해요 어 이거 한판 하고요 지금 3인큐라서 어 3인큐래요? 어 한 명이 막판이니까 기다 저도 오래 못하는데 같이해요 아 이미 잡혔어요 게임 잡혔다고요? 어 이미 잡혔어? 오고 있는데 너무 많이 아유 오랜만에 오셨구만 여비님 다음까지 외주하다 왔어요 아유 고생 많네 끝났어요 벌써 끝났어요? 며칠 하더니만 그리고 다음 거 또 잡혔죠 헐 맨날 외주만 하고 사는구나 회사 갔다 오면 외주하고 회사 갔다 오면 또 외주하고 야 돈 많이 벌겠다 돈 많이 모아놔요 아니요? 안 그래도 적금까지 두고 있어 똑같이 젊은 친구가 열심히 살아 돈 받아야 돼 빅님 우리 아 빅님도 젊지? 아직 됐고 전 exclusivo 젊은 분 아니지 않아요? 아 아 내가 내가 제일 나이 많구나 네 저 그래도 사비실 텐데 어 저 사비실 텐데 둘이 동갑이지 않을까? 아 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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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뭐야 아니에요 왜 뭐 아니에요 아냐 아냐 아 아픈데? 뭐 이렇게 아프지? 위도 있다 못 들어왔어? 아깝다 한 명 안 들어왔어 아우 아파 아우 놀래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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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여기 힐러밖에 없는데 오 오 뭐지? 아 겐지한테 죽었구나 아 모이라 피일이었는데 다 따로 노네 어 라인 또 들어갔어 어 방송 안하고 있어 나 밥먹고 하려고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우 저긴지 아우 치 끊겨 야 무서워요 안되죠 Muk 와우 라이트 오우 나 죽을 뻔했죠 호그 호그? 호그 도망가지 않았어요? 여기 있어요 저기 적 뒤몰어간다면 쟤도 쥐고싶은데 얄미워 죽겠네 아주 그냥 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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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쥔가요? 오 여기 어디 어디 안녕 뭐야 우리 라인 뭐야 진짜 뭐 하나 잡아 놓으면 오. 으응 으응 지금 뭐야 속이 왜 이래 하하하하 저쪽에 뭐지 망치 뭐지? 우리 망치니? 어 얘들! 여기 마노! 뒤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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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귀여워 귀여워 오 좋게 좋게 쏜 거 없어요 어차피 죽어야 돼 이거? 어 뭐지? 오 뭐지? 이거 왜 이기지? 안 돼! 나이스 안녕 모이라 안녕 어 나 궁 또 쳤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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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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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삼금이야 나이스 신난다 아 근데 완전 죽을 거였는데 사람들 엄청 빨리 뛰어왔네 탱이랑 나랑 한 명밖에 없었는데 겐지랑 얘네 왜 뒤돌았대요 다 같이 웃기네 웃기네 비비는 놈들 다 신고하네 뭐지? 아 근데 위도우가 만약에 잘 쐈으면 진짜 개죽음이었는데 처음에 잘 쐈어요 아 그랬어요? 여름 정말 집통이구만 뭐 적의 공격까지 30초 기레웨이 어 나도 좀 있으면 은색이던데 전력을 더합시다 이거는 좀 나아질 거예요 헤이 헤이 너네 이리 나와 너네 이리 나와 아 아니구나 아 별이 혼자 있는 거였구나 미안해 미안해 사고 치는 줄 알았어 미안해 아 엉덩이 아파 위도우 있어요 네 오오오오 뒤바 뒤바 오 메르시랑 다 들어왔어 보실 봄박 없어 즉 희선 SEEUM GENJY가 LAP 뒤에 윈스턴 있어요? 내가 이랬어 공급기 충전 중 아이고 공충이 누구 있네 아 고릴라다 아따 라인 뭐해 라인 망치 너무 짧은데 아 겐지 루슈한테 죽었네 뒤로 와야겠다 이거 탱 바꿔야 되나 내가 이거 궁 쓰고 바로 바꿀게요 탱이 문제일까 과연 공 쓰고 공 쓰고 공 쓰고 바로 바꿀게요 그치 멘에 가기 그럼 가자 쟤 계속 그쵸 아 바꿀게요 아 위도 진짜 세다 등피온다 누구 또 온다고? 응 등피 계피? 등피 잘 위도가 정면에서 정면 위층에 있어 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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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으러 갈게 좀 나아졌죠? 벌써 갔어? 내려갔어 또 올라갔네? 이 자식 얍 호그 있다 호그 있다 아이고 어 끌렸네? 잡아 뭐야 내가 잡았는데 호그 호그 뒤돌았다 혼 좀 나볼래 호흡 오오 우리 오오 나이스 나이스 오 오구 잡았네 모의라 돌아갔고 뭐가 잘하는데 오 rule 하하하하하 치료해 드릴게요 안 뜨거워 쿠키 하나 드시고 가세요 못 나아질거에요 하하하하하 그 상처 제가 봐드릴게요 악당들이다 얘들 왜 이렇게 안아? 치료해 드릴게요 치우고 공피오 야 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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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물 치유가 필요하다고 그래 안보이는데 라인 또 죽었어 안 되는데? 아이고 이상해진다 한 판 더 커줬어요 나이스, 이미 없다 뭐야 얘 왜 안죽어 이씨 아 호그 드럽게 안죽네 진짜 이씨 호그 여깄다 여기여기여기여기 여기여기 제발 보이는데 있어라 이놈아 아 라인 드럽게 많이 죽어 라인 너무 많이 죽는다 다져야된대 뭐지 어 찬조 출연 아우 잘한다 한 분 더 와요 응 접수 안하셨는데 진짜 정말 찐나 아 아이 다른걸로 들었어 아 뭐로 으 어 으 어 지금 같이 있는 분이 여비님 아니에요 아니에요 원퀴 님이에요 저 이거 그랬어요 색을 잡았어요 으 님이 오신대요 잠만요 원퀴 님이 여기 안 들어와 있어 가지고 아까 그 전에 쓰던 거 고래상어가 2,300점 나갔고 아 으 아 아 2천 3점 그 상대 차량 중 펴주소 이것은 그 빅님이 포장인데 어 뭐 플라에 대해 어 취소해야 부족한거 주의 으 어케 쥬셨을 거야 같이 해요 원퀸님 악판 판대요 고고 뭐하지? 제가 힐러 힐러 저분 뭐하시지? 뭐하시지? 저 딜러밖에 안 저분 원퀸님도 아이디 받겠네요? 아 저거 내가 점수가 안 되니까 원퀸님이 저거 들고 오는 거에요 원퀸님 동생꺼 아이디 받고 오셨군요 동생꺼 동생꺼 왜그래 나 나 나 1600점임 같이 할 수 있어 안돼 안돼 이길때쯤 나가셈 아니 점수가 너무 올라가 그럼 정지당이요 아니 그거 모르잖아 나간지 애들 신경 안쓰는데 다 이기고 나가는 거 아까도 우리팀에 다 이기고 나간에 있었어 아 상대팀에 어 뭐야 어 있어 손보라 손보라 어디 어디? 아 손보라 있어 응 잘 있다 이거 어 어 왜 이렇게 빨리 잡혀 어 텐이 있으니까 바라는데 이거 두근두근 잠수기를 준비하십시오 영웅을 사내하십시오 영웅을 사내하십시오 장군님 나가신다 길을 비켜라 자 내템 오랜만에 하네 흠 예쁜데 제 능력을 증명하겠다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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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인 너는 인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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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한 끼도 안 먹어 아니 맛있다구 아 완전 배치만이 먹어야 일일이간에 라면 먹어야 진짜 맛있는 거예요 그럼 그럼 이게 아침이나 낮에 먹으면 이 맛이 안 나요 맞아요 꼭 야밤에 먹어야 돼 맞아 맞아 먼저 알아 드실 줄 아는 분이야 귀여워 쟤네도 라장 자리 없어요 아 자리 없어요? 눈이 침침해가지고 이게 아이고 이걸 저어? 살아네 오 나이스 컷 오 대박 대박 나이스 이거 겐지를 많이 줘야 돼 쿠키를 아 젖 딸핀네 어허허허허 이거 꺼네 내려가야 돼? 내려가셔야 돼 라인 왔어요 어 이거 어? 잘하고 오오 오오오오 가다놓고 한다 오 나이스 얘 잡자 오 잘한다 메이 잘하네 나 꼈어 응? 나 메이 쎄요 쎄 좀 빼 너무 하고요 한 명 없어요? 얘들 살아온다 안 보이는데에서 그러고 있어 안 보이는데에서 그러고 있어 나 자리야 공 준비 됐어 나 자리야 공 나 공 있어 사라 왼쪽에 2차에 공 사라야 공 사라야 공 나 무거울게 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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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미안 소리?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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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미안해요 잘못했어요 중재로 아 죄송해요 이럴 수도 있는 거지 라인 뭐하니 라인 저러다 또 죽겠지 저 미안해요 저 방 까리 라인 그래 빠졌어 라인 구미 아 아 아 아 아 전반 그래 빠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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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죠 뭐 써서 아 아무도 안 맞았어 어 아깝게볼 수상 내가 피할게 생각도 해드릴게요 오오오우 솔더 피할이었는데 아깝게 왜 피할 안녕 사리야 궁 있어요 아니 궁쓰기 무서워 아이고 호그 딸피 아이고 아우 너무 나갔다 너무 나갔다 방백 줬어 아 망치 걸렸어 잘렸다 아이고 재웠네 재우고 얼리고 난리났네 나오지마 하하 재우고 얼리고 끌고 난리났네 재우고 얼리고 끌고 난리났네 공격을 준비하십시오 연기삼일하십시오 조금리 조금리 다시 조금리 참 참 참 참 참 참 참 ㅋㅋ 그가 계필냐 ㅋㅋ 디레야 디레 준비할 시간이 더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아 아까 전에 피자 먹었더니 배불러 줄거야 아 맛있겠다 쟤는 입혀있거든요? 저는 별이니 상당히 오두방정 응? 신났어 으하하하하 뭐야 뭐야 뭐지? 리프다 뭐야 리프다 리프다 나이쭈 리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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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자버려요 그리고 알아 왜 안나가 안나가 먹방이었어요? 원큐님은 출근해야되니까 빅님 더 안해? 진짜 찐막할까요? 응응응 제가 이번에 힐러 갈게요 오케이 하고 나는 라면 먹고 다시 올게요 언제까지 잤어요? 몰라 나 일어난지 얼마 안됐어요 아 그래? 응 그래가지고 지금 첫 낀구요 너무 많이 잤다 어제 오늘 아침에 자가지고 밤낮이 또 바뀌었어 짜증나 겨우 아침으로 돌려놨는데 게임만 하면 이렇게 되네 호라이즌 닭이지로 일단 이거를 지켜봅 뭐? 뭐 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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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있구나. 어 뭐야. 아 나 어디 있어. 오른쪽 사운드. 아. 오 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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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섭다. 오. 무서워. 오.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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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죠? 알겠어 어? 아 뭐야 왜 맞아 나이스 잘한다 빨리 어디가 아이씨 어디있는거야 아 저기 나나 좀 있다 2층에 있네 아나 와 안녕하십니까 아나가 나 계속 보고있어 아이씨 아 이걸 뚝땡이 맞춰? 어? 와 진짜 잘 쏜다 아 스멘척 쏜거구나 나한테 알겠다 오 우와 진짜 잘 쏜다 응 그게 지금 아니 오 아이씨 아이씨 여기 안아있는거 아니야? 어? 아뇨. 아 여기.. 어 저기 있다. 여기서 보인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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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 인거. 어디있어? 거 calf 힐 아이고 죽었어 와 순식간에 죽었어 저 왜 저렇게 잘 써요? 내가 어디로 올 줄 알고 있어 이미 하고 뭐 쏘 세 으 날 u 2 으 붕붙기 우와 가자 우리가 우리가 이제 에클 공 쓸 거 같은데? 아까 공 썼잖아 아 썼어? 응 응 또 차 쓰려나? 안 보여 누구? 어 위도우야 어 위도우로 바꿨어 그냥 위도우 찾고 와봐 오 죽을 뻔했다 위도우 피했다가 맥클이 있네 어 갔다 어 뭐야 궁을 왜 써 악궁을 왜 써 악궁 왜 놀림 키를 바꿀까 어 사람 되게 많아 오 많아졌다 한 번 썰어야지 우리 겐지 모르겠지? 나오면 다 넘어 아 고맙다 어 있다 있다 네 뭐이라 했다 저기 안에 님 김 고일하다 어 제발 어 다 나갔다 어? 들어왔다 어 들어왔다 대박 어 펭수다 타일밤 아! 잡혔다 나 신나게 놀았네 어 배고파 기운 없어 문자 한거 보셨어요? 응? 그 그 헛진자 한명 아 롯데월드 문자왔던데 미친거 같아요 무서워 무서워 이 시국에 롯데월드 하는 사람들도 내가 난 뭐 맛집은 아직도 줄 서서 다녀요 사람 엄청 많아 음식점에도 사람들이 먹고는 사라지니까 근데 거기에 진짜 확진자 있거나 보균자 있으면 난리 나는거지 그래서 음식점 갈 때도 살짝 무서워 그쵸 어딜 가나 지금 못 믿어요 솔직히 말 그니까요 예 시국 위리턴 라인 어 라인 무리한다 뭐야 또 왜 뛰어 힐 빠졌 어 뭐야 나 죽을거였다 어 잠깐만 어 뭐야 뒤에 있었네 아 힐러 죽었음 아 힐러 한 명은 뒤에 물렸어요 힐러 한 명 거기 고릴라한테 물렸잖아 아 아냐아냐 홀라인 아 나 쎄는거야 미안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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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저 꽁 주셨으면 다 써놓은건데 그니까 아 미안해요 아 음 아 윈서한테 묶여가지고 아 뒤에서 준비하는거라 뭐야 뭐 채울게요 저 한 명 한 명 떨어져 죽었음 뭐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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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바로 오른쪽에 어 그 괜찮은거 오케이 안 보여 가보죠 어 왔다 왔다 여기 갠집구는 아직 안 있었죠 에이 여기있지 이쪽 얘는 뭐냐 어? 여기있는데? 에쉬에쉬 지금 나 쿠키 한개밖에 없어요 나 그냥 거점이 있을게요 우리 측결있어요? 어 어 라인을 잡았어 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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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힐러 왔어 채웠어 소등 나이스 끝 피가 절차를 안 돼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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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비까비 내가 너무 빨리 줬나? 좀 빨리 끝났어요 어 디디디디디디디디 뒤에 불이 있다 딱 줬어야 되는데 어 불이 켰어요 갔어 갔어 어 안 있네 있네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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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애들 왔어 애들 왔어 호구랑 있어 호구 호구랑 있어 호구 응 호구랑 있어가지고 여기 호구랑 올거에요 이유? 온다 온다 응 또 그리 빠지고 그리 빠졌어요? 어 얘네 다 미층 온다 어 또 오게 어 빌자 빌자 우리 여기 있어 우리 피일 나이스 궁 잘 썼다 깎아먹고 있어야지 깎아먹고 있어야지 어 난 내 궁 또 언제 찾는지도 몰랐네 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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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대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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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 2대 1대 2 꼭 들어갈 텐데요 안 들어가던데요 아까 계속 쏘니까 안 들어가죠 바깥만 봐봐 아니 옛날에 안됐고 지금 원래 되는게 정상인데 어 그래요 옛날에 들어갔거든요 메이가 풀 피어 가지고 그런거 아니에요 아니 그 치명타 써가지고 힐 줬는데 안들어가죠 시원하게 이거 잘못 봤나 고릴라 방벽 있었던거 아니야 아니 아니 나 힐 한번 만주세요 망해 싸우고 있어 싸우고 있어 싸우고 있어 힐 뱅 빠졌고 오 뭐야 이거 돼지 있어요 돼지 어 방벽 깨졌다 오 힐 뱅 걸림 힐 뱅 걸림 라인 오른쪽 방벽 없다 아 나 방벽이 없어 오 이거 끌리시면 안되는데 이거 방벽이 계속 깨져요 한 번 더 죽음 받고 오씨 아아 아 dåweder 아 그리고 내가 싫어 안 Sicht 오가 어 hello 으 으 으 으 으 으 엄델 윕 뭐라 어어 아 나 좋네 아 메이 안보여 아 메이 안보여 망치 뭐라고? 안 들리는데? 잘한다 못 끌렸는데? 잘한다 비켜봐 비켜봐 안 보이잖아 나도 공 좀 쓰자 치울게 치울게 다가 응 수현을 phenomenal 짐을里 자 공지 Mach 1 아공 retro 아이츠 못들어오게 했지롱 밀어버렸지롱 로드 오고 쟤 낙사시킨거 때문에 그러는데 응 잘하긴 하더라 아 뭐냐 뭐야 혼자 잘 살아 아 내려가 빠빠 두명 났어요 갖고 어 우리가 다했네 아 재밌다 빅님 가지마 졸려요 아 졸려요? 하셔야 되는데 한반만 더 막판하자 진짜로 좋네 이래서 내가 옥지를 못 끊어 어차피 다들 출근해야 되니까 저 이거 두판했는데 120점 올라오는데요 왜 왜 나는 20점 오르고 막 십몇점 오르는데 왜 그러는거야? 매달 많이 따면 아 진짜 짱나네 점수가 너무 빨리 올라가는데 왜 이래 나 빼고 다들 점수 잘 올라 나 맨날 혼자 해서 그런가 아니요 그 MMR 없네 어쩔어요 아니 혼자 하면 맨날 100점 200점 떨어져가지고 오 저 레벨 뭐야 와 사라졌다 홍시 봤어요 홍시 어 다시 왔어 쟤네 왜 다시 나가 들어갔다가 나갔다 저거 레벨 저기 낮은거 오 아까 그 휘황찰라 했는데 저게 봐 저거 낮은 랩이 아닌데 플래너 다이아 아니야 홍시 근데 계속 나가 들어왔다는거 저거 풀장이요 풀장 풀장보다 다이아장이 훨씬 낫다 음 저 예전에 경선전 할 때 다이아장 배경만보 또 아무도 없죠 여기 저기 힐러유저 밖에 없지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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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더 늘어났다 신난다 어 쟤는 여섯 명인데 적 출연 그러네 뭐야 이거 경쟁도 아니고 울거야 울거야 나 안오지? 어 위도브 맞다 나 무서운데 위도우 셔어 맥크리 하나도 안 맞아 긴장했더니 오 맥크리 필 어 맥크리 머리 근처 때렸어 흠 야 어디서 가면 흠 땡큐 아 나도 한번 죽여봤으면 소원이 없겠네 흠 흠 인간일 부산같다 한낱 인간일 뿐이래 그걸로 바꿨구나 이번엔 죽여받아라 흠 흠 그래도 안 들어와 응 응 응 뽕 줄게요 잠깐만 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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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봐요 어 뽕 보러 왔는데 어 위도우다 어 어 산다 저기 자 앞에 저 위도우 저 위도우 저 위도우 저 앞에 있나 맥크리 필 뽕 뽕 줘? 뭐지? 옆으로 나왔네 붕 쓰자마자 죽어버리고 어 쟛 아아 안녕 잘한다 잘하면 뭐하냐 반갑다 뭐야 누가 나 했기 때문에 아구 나 잘못 눌렀다 아 잘못 눌렀다 아 잘못 눌렀다 어 뭐야 이건 계획이 없었는데 바스가 걸어다니면서 때려요 어따 이름 아까 아 맞다 아 나 아나 아니지 아시 내가 폭탄을 왜 이렇게 던지지 아안 들 말이 crus 어이~~ 내가 도.. 내가 안되겠어 제가 도와드릴게요 콧모가지를 아저기 내드렸어 네 트레이소 구해줄게요 나이 쭈어 나이 쭈어 안녕 아 매크리 안 날 인간일 뿐이다 어디서 맥위도우가 굉장히 까불어 까불어 뒤에 있다 매크리 매크리 뒤에 있쑤 여기 있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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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 볼 수 없나 아 티로 티로 내가 힐 줬어 내가 도와드릴께요 줌필이 뭐지? 아 궁예 죽었구나 잉 아파 어 찬다 어 어 안보여 안보여 어우 나도 죽는다 나도 죽는다 아 매크리 p1인데 못 죽였다 아 아 매크리 p1이었는데 아 아 힐팩 먹으러 갔는데 아 힐팩 먹으러 갔는데 뒤에는 나한테 맞춰만 으응 줌피 내가 혼내둘께요 아 두비가 둘이야 이씨 둘이면 안되지 으응 개핀인데 아 여녜 어 뭐이렇게 날아다니 아 둠피 두명이야 허헤헤 정우 아 둠피 급격히! 아 2대 1 둠피는 안 되겠다 아직 부족해 손돌 하세요 손돌 뽕 줄게요 뽕 주고 나만 바꿀래 아우 아파 이 썩을 놈들 나 근데 거의 다쳤어 안 죽지? 아우씨 겁나 맞았어 일단 죽진 않았어 뚝 빼기 뚝 빼기 이거 붙이자 다 씁니다 아 석양씨 아 둠피 둘이니까 힘드네 한 명은 잡을 수 있는데 여기선 둠피 안녕하십니까 응 나 그러고 어이 나 잘못 눌러서 웃었어 나 잘못 눌러서 웃었어 얘가 웃는 거 왜 안 풀려 얘가 웃는 거 왜 안 풀려 널 위해서 없나 미안 확인했다 멀쩡해지셨네요 어이구 아이고 정말 간다 애들 많아 애들 많아 어디있어? 어디있어? 치료해 드릴게요. 돌이께 한 발. 아이고! 아 박미리 없었다. 눈피 너무 힘들어. 눈피 한 번 죽이고 싶었는데. 저기 브론즈가 하나 있네? 귀여운 눈피. 제 능력을 증명하겠어요. 벤디씨, 시간날 때 스파링이 어때요? 애들 웃는 거 봐. 반갑다. 왜 말이 없어? 왜 내가 헛파네? 반갑군. 아 애들 너무 웃겨. 이거 패치된 거 알아요? 여기 이제 올라가는 거? 아 진짜? 여기 이제 안 걸쳐져요. 패치됐어요. 겁나 웃겨.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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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뭐야. 아 이거 자꾸. 겐지 줘야 되는데. 들어왔다며. 겐지다. 겐지 들어와 있어요. 아 나 죽었다. 아 나 죽었다. 딴 걸로 바꿔야겠어. 둠피가 22%밖에 못 채웠어? 썩울놈이네. 일단 해보자. 우리 둠피 계속 죽네. 또 와봐. 뭐야 이거. 여기 뭐야 이거. 여기 왜 이렇게 많아 애들. 여기 왜 이렇게 많아 애들. 아 씨 애들이 너무 많아. 아 씨 애들이 너무 많아. 아. 아 쟤라 궁 다 찾겠다. 다 찾았다. 응 다 찾았어요. 겐지 못해. 쟤네 겐지도 궁 있어. 그니까. 똥 겐지 올 것 같은데. 아 진짜 라이나. 아 네리 씨가 힐 잘 준다. 응. 아 밤망은 저러는데. 와 둠피 계속 힐 주는데도 안 된다. 힐 뱅이야. 아. 안 되겠다. 무슨 생각은. 잡았는데. 메리 씨 잡았네 그래서. 어. 잡았는데. 많이 잡았는데. 지금 가고 있어 지금 가고 있어. 안아 안아 안아. 나인 나인. 나인 혼자 하니까 잡아야. 쟤네 굉장히 홍게 났는데. 나부터 죽어버렸네. 나인 혼자. 나인 혼자. 나인 혼자. 지금 갑니다 가요. 여기는 괜찮을게요. 오우. 오우. 일로 안오나? 이게 이게. 직장으로 오는구나 얘네. 아이고. 밥이 또 왔어. 다가다 그거 죽겠다 이거. 다운 거 없어. 어 죽었다. 이거 자리에 좀 쌓아야 될 텐데. 우리. 쟤네도 라인 없어가지고. 쟤는 메르시도 없어 쟤네도. 겐지도 잡았다. 오우. 알겠다. 내가 피해를 복구시켜주지 어? 왼쪽에.. 지금 가고 있습니다 왔어 왔어 라이나 방벽 좀 켜라 쟤 어디가 자꾸 궁 쳤어요 아 방벽 땜에 안된다 아 방벽 땜에 안된다 아이고 이거 힐러 없어 궁 쓸까 그냥 와 다 죽었다 어 이거 안돼? 안 돼 안 돼 안 돼 다 죽었어 다 죽었어 왜 다 죽은거야? 쟤 힐러가 없었는데 왜 죽은거야? 어희도 힐러가 없었어요 윈서한테 가져갔어 아.. 그런가봐 애쉬랑 트레한테 뒷라인 다 밀렸어 백님이 힐러한테 죽었다 우리 솔자는 도대체 뭐 온거에요 뒤에서? 뭘 봤어요 한번더 왜 위에서 안 보여? 구경도 못함 응 누구? 응? 쏠자 우리 쏠자야 우리 쏠자 둔피하더네 둔피하더네 응 내가 자리아랑 같이 뒤에서 슈가 다 잘랐는데 왜 밀리는거야? 그러니까 아 개친실이 밝혀진 거 내가 빅님을 지켜야겠다 내 최고 기록은 아무도 뭐 쟤네 쏠자 살리는 거 생각하지 말고 아셔야 될 듯? 응 계속 뭐 잡아주는 게 없네 응응 지금 맥크리 오케이 쟤 아마 사게 됐어요 탱커랑 저 위주로 오케이 어 배고프니까 새우깡이 엄청 맛있네 응 그냥 밥을 빨리 먹는 게 좋을 거 같은데 괜찮아 괜찮아 이거 하고 먹으면 돼요 어차피 다들 가니까 내가 앞라인을 잘라도 쥐가 케어가 안 되는 거면 내가 할게 내가 내가 뒤에 케어할게 이도 있나? 이도 없긴 한 거 같은데 에씨 못 걸고 뒤에 들어있어요? 어 오케이 스트리트 있어? 아이쿠? 스트리트 마실게요 이게 널 회복 시키면 스트리트 스트리트 컷 나이스 스트리트 자랐는데 이거 얘네 아 이거 밥 금방 오겠다 스트리트 가야 돼 스트리트 가야 돼 스트리트 가야 돼 애들 둘 다 들어갔어 스트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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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4 4 볼 줄 알았어요 아 진짜 배꼽이야 말이 안 되요 이거 스메 끓이 아무것도 아무도 못 자르고 죽어 샀고 아니 그리고 탱커 뒤바람 윈선이 따로 뭐라 같이 갈 줄이네 해야 되는데 누구만 가고 누구랑 보니까 둘이라도 킹으로 하지 어이구 뭐 어 마이가 안식을 잘해요 우리 윈선 죽인다 큰일났네 이거 궁을 힐로 써야겠는데 어 트레 여깄어 어 궁 날렸죠 트레 저기있다 골목길에 있다 뭐야 얘 언제 들어갔어 저 퐁이 퐁 주실래요 어 지금? 퐁 주실? 라인 라인 피 1 라인 피 1 안아 그래 라인 피 1 이거 방벽 때문에 힐 안 됨 내가 피해를 복구시켜 주지 에이 버전 공격에 계신 궁극기 충전 중 어 어 어 어 저 죽고 있어요 윈선이 힐러라인 쪽으로 좀 뛰어주면 좋을텐데요 그니까 이상한 데로 가네 찍었어 뛰었어 와 윈선 나한테 뛰네 응 떼야될거 같은데 아 죽어요 아 죽어요? 용 쓰지 말아봐요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윈선이 도대체 뭘 물려고 하는지 모르겠네 응 응 응 응 응 응 응 응 덧덧이 원숭이 왜 안 와 기본은 아예 들어가 버렸어 원숭이 원숭이 맞아야 돼 원숭이 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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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벽 때문에 힐 안들어가요 우리 윈선디바 대체 어디서 뭐하는거야 안들어오지 이승 이승 아이고 아나니 물린다 내가 킬은이네 저거 지금? 힐 이따 줄거야? 좀 이따야 좀 이따가 윈디 같이 오면 윈스턴 아직 안왔어 윈스턴 또 죽었어? 응 힐 밴님 왔네요 저 퐁쇼집 이제 스토드 자 야 너무 한거 아니야 나한테 이리 와 씨 아 겁나 때려 아 아 힐러 좀 잡아 아이씨 우리 매크리 저쪽 매크리만큼만 쓰면 되는데 그쪽 매크리 말고는 뭐 없는데 저쪽 매크리도 매크리도 계속 제가 잡아줬어요 잡아주고 들어가는건데도 지금 보면 이 탱커들이 너무 따로 놀아요 쟤가 지금 잡고 가는거 같봐요 아 쟤 진짜 위소도 잡고팩 안써 오는데 걸어오면 돼서 그니까 저거 오는거야 저기서 우그랑스 오는데 쟤? 트레이서 아 아 이봐요 위소 좀 쏘아지면 쏘리래요 지금 가고있어 궁 또 찼어 궁 또 찼어 내 의지에 굴복하라 트레 난 트레 어딨어요? 오우 2층에 2층에 트레 안왔다 아 등피를 잡아다 끌네 진짜 아 아 뒤바 손주네 아니 트레이서한테 다 털렸어 그 반피를 일단 이거 하는거 없고 드레이서 하는거 없고 드레이서 하는거 없고 우리 귀여운 등피도 하는거 없고 상구보다 안 귀엽네 전부는 다 하는거 없어요 정보의 뭐 할까? 10시? 모이라가 나으려나? 아, 한 번은 상관없어. 모이라도 좋았고. 일단 애들 너무 뒤지니까 이걸로 해볼게요. 알아듣다. 불법 가자, 불법. 존페인님만 따라다니면 될 것 같은데? 응. 불법 주고 공버프 주자. 아이, 다 죽여버리게. 아이고, 낙퉁겼다. 오리사. 우리 오리사네. 어, 꽃합이 있는데? 꽃합이 있네. 아이, 제일 Fifth. 경계 요거는 재미있는 다행이다. 포탑으로 꼴야하는데? 아, 우와, 깠다. 기어 활응. 아, 심 red, 어. 아, 심 end. 아,алисьים. 아, lives형. 것 같다. ющERV%, 아 죽었다 이거 안되겠다 이거 시간 없는데? 들어가야 되네 그거는 죽었어 아이고 아 아나한테 쓸걸 아 밥 있네 밥이랑 포탑이 있어서 안돼 아이고 태국 차이도 너무 힘든데 아나 말고 다른거 할까요? 아나 아나 좋은데요 왜 좋아한다 아이고 뭘 해보지? 그럼 모유야 같은거 해봐 아 그것도 좋지 과연 군비가 자랄까 강웅 전신의 능력이 최고조에 달했으니 지금부터는 무섭다고 떨면 안돼요 제 덕텔 뒤로 이동하시는 걸 지참합니다 넌 완전히 친해진다 바스틱이 있으니까 바스틱이 있으니까 바스틱 붙은 잡고 있네 근데 제가 자리를 어디로 잡냐에 따라서 얘 순간 여기로 잡으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근데 이렇게 했는데 여기 앞이 안 보인 거지? 지금 일로 바꾼 거야 여빈님 위주로 힐 해주시면 될 것 같아 나 죽는다 나 힐 좀 주세요 와 폭탄은 그대로 맞아버리네 와 한주한테 그냥 뚜까맞아졌어 와 한주한테 그냥 뚜까맞아졌어 야 바스틱 거기 있으면 뭐가 되니? 야 바스틱 거기 있으면 뭐가 되니? 어 어 안돼 어 안돼 아이고 어 안돼 안돼 부활이 안돼 아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아아아 아 바스 너무 자리 못 잡는다 그니까 자꾸 끌려가 아이고 우리사야 왜 재밌는데 쪼그로 가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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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들어갔지? 아아씨 아아.. 아.. 아.. 답답이들 아.. 스치므로 안 만나야겠다.. 자리를 못 잡아 아깝다 아깝다 나갑시다 나갑시다 빅님 오케이 막판 아니였어요? 수고하세요 아 그렇지 막판이었지? 오케이 잘 되세요 수고했어요 수고했어요 다음에 또 봐요 빠빠이 빠빠이 아휴 밥 먹어야겠다 아 아 어 에이